2장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뚫어낸 구멍으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마침 거기에 율법학자 몇 명이 앉아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곧 영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자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호수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으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세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깊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욱 못 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부대가 다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바 사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어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친 빵을 먹었다.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빵을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주기까지 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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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